마지막 판 하고 씨바 이거 안되면은 그냥 디아블로나 하러 가야지 아오 X같은 주말령 족됐어 족됐어 불온질 가게 생겼어 족됐어 족됐어 불온질 가게 싫단 말이야 족됐어 족됐어 불온질 가게 생겼어 아니 씨발 조합이라도 맞추면 내가 말을 안해 그냥 씨발 탱커 쏘냐 하나 고르면 그게 탱컨줄 알고 씨발 3딜에다가 무슨 힐러는 뭐 카라진 뭐 리리 나오고 한타하면은 씨발 애들이 무슨 스킬을 쓰는지 그걸 딱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새끼들은 그냥 막 들어가 무슨 탱커가 씨발 앞에 들어가서 돌아오질 않아 뒤에 힐러가 몰리고 있는데 이 개X같은 실버 브론즈 골드 새끼들은 개념이 없어가지고 영리를 하면은 씨발 무슨 조합도 안맞추고 국명개도 모르고 미니백을 보는지 마는지 씨발 그걸 왜 보고 사냐 아우 개새끼들 다 때려죽이고 실내 어 잡혔다 씨발 게임한다 족됐어 족됐어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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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